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뉴스와 세일 정보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영상을 준비해 볼까 했는데 각 크루즈사들이 대부분 크루즈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특히 미국 출발 크루즈가 재개를 시작한다고 해서 영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직 최종 세부 지침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크루즈를 승선하는 승객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 12세 미만 백신을 안 맞는 어린 자녀분들을 둔 가정이 크루즈를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CDC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정부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본다든지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주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많은 크루즈들이 출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CDC와 규정이 맞지 않아서 크루즈 운항이 또 힘들게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과 크루즈 승선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말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CDC와 플로리다 주정부 그리고 텍타스 주정부 크루즈 사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세부 지침이 나오면 크루즈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데서 출발하는 크루즈도 속속 발표가 되고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표된 각 크루즈 사별 운항 재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줄은 또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가니발 크루즈 사인데요. 가니발 크루즈가 알라스카 크루즈와 마이미에 출발하는 캐리비언 크루즈 그다음에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캐리비언 크루즈를 재개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알라스카 크루즈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가 문제는 없는데 지금 플로리다 주정부하고 텍사스 주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와 크루즈 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이미 카리브에 있는 세인마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그저께 시작은 했는데 이건 미국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 유를 따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 16세 이상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8월 1일부터 출발하는 크루즈는 만 12세 이상은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승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인마틴에서 출발한 밀레니엄호는 7월 23일부터 써미도로 대체가 되고 텔레브리티 크루즈의 최신 크루즈선 에이펙스호는 6월 19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지중의 크루즈를 시작을 하고요. 플로라워는 갈라파고스를 가는 크루즈인데 그동안 갈라파고스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다시 7월 3일 재개를 하고 실루엣호도 영국에서 출발을 하고 익스페디션이나 익스플로레이션호도 갈라파고스에서 운항을 재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출발을 하는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포트 로더데일하고 시애틀인데 밀레니엄호가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알라스카 크루즈를 운항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포트 로더데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플로리다 주정부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즈니 크루즈인데요. 디즈니 크루즈는 오늘 발표가 났는데 디즈니 드림이 8월 6일, 디즈니 판타지는 8월 28일, 원더는 9월 19일, 디즈니 매지코는 11월 4일이나 그 이후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 오늘 발표가 된 내용은 이 날짜 이전 디즈니 크루즈가 모두 취소가 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날짜까지는 다 취소고 이 날짜 이후로 운항을 재개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홀랜드 아메리카인데 현재 8월 15일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유로담포가 있는데 이때 백신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C 크루즈인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발표가 났는데 미국 출발로 마이애미에서 8월 2일부터 출발하고 올랜드 근교 포트 크라베랄에서 9월 16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증선을 할지 아직 CDC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CDC는 크루즈 운항 재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4단계 그런데 페이지 2는 2A, 2B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5단계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MSC 같은 경우는 2A에서 허가를 받았고 2B도 허가를 받아서 7월 달에 시험 운항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크루즈를 먼저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레이지안 크루즈 라인인데요. 10월 31일 출발까지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데 7월 25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하는 동지중해 크루즈가 시작이 되고요. 미국 출발은 8월 7일부터 시애틀에 출발하는 알라스카 크루즈, 8월 15일부터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9월 26일부터 뉴욕에서 출발하는 아마 크루즈가 시작이 되고요. 10월 24일은 LA에서 출발해서 멕시칸 리비에라로 가는 칠바 크루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는 포트케나베랄에서 출발하는 캐리비안 크루즈가 운항이 되는데 8, 9, 10, 11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시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린세스 크루즈인데요. 프린세스 크루즈는 현재 7월 25일날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칠박 알라스카 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 한 척이 있고요. 다음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로얄 캐리비안이 지금 만 16세부터는 백신이 의무화되고 8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이 백신이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 미국 출발 크루즈는 백신 의무화가 아직 마브리 협의가 안 됐어요. 알라스카 크루즈만 지금 백신이 의무화가 되고 다른 미국 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현재 바라마 낙서에서 출발하는 바라마 크루즈가 6월 12일, 그리고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하는 동지중해 크루즈가 7월 10일부터 있고요. 8월 15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고 저지중해를 하는 하모니 오브 더 쓰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국 출발 크루즈는 지금 한 8가지 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크루즈를 재개하려고 로얄 캐리비안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거의 시작 단계인데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돼서 대부 가이드라인만 곧 나오면은 7월 초부터 운항하는 크루즈, 그 다음에 8월 달에 운항하는 크루즈, 거의 시애틀 출발하는 알라스카 크루즈 외에는 플로리다 아니면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캐리비안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버 크루즈하고 럭셔리 크루즈사들인데요. 아마 월어웨이는 7월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 프랑스가 오픈을 해서 프랑스 쪽 크루즈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7월 3일부터 포르투갈 크루즈가 시작이 되고 프랑스는 예정대로 7월 22일 시작인데 단유부강 리버 크루즈는 7월 21일부터 그리고 라인강 리버 크루즈는 7월 29일 그 외에도 모든 배들을 1, 2주 간격으로 다 투입시킬 예정이니까 7, 8, 9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월어웨이는 예전처럼 정상 운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발론 월어웨이스인데요. 아발론 월어웨이 리버 크루즈는 지금 프랑스 쪽 세르강은 7월 20일, 라인강은 8월 7일, 단유부강은 8월 10일, 그 다음에 론강은 8월 31일, 모델강은 9월 10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신다면은 유럽 리버 크루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사마라 클럽 크루즈인데요. 백신이 연화 돼 있고, 현재 아테네에서 출발하는 동지중해 크루즈가 8월 28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 크루즈는 현재 특별한 대개 발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크리탈 크루즈는 백신이 연화 돼 있는데 7월 3일부터 출발하는 바마 크루즈가 있고요. 8월 5일 출발하는 게리비언 크루즈, 7월 17일 아이슬랜드 일주하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여름에 가실 수 있는 크루즈 소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세 개의 크루즈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큐나드사입니다. 큐나드는 현재 재개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퀸 비토리아원은 8월 27일까지 모든 일정이 취소가 돼 있고요. 그 말은 곧 8월 27일 이후에는 운항을 재개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퀸 엘리자베스 호는 10월 11일까지가 다 취소고 퀸 메리 2호는 11월 12일까지 취소가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운항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시아나 크루즈인데요. 10월 이후에 아마 재개가 될 것 같은데 10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크루즈 승산하시려면 백신을 꼭 접종하셔야 되는데 8월 29일 포펜하겐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12월 21일 날 출발하는 바나마우나 크루즈 내년 2022년 1월 22일 출발하는 테리비언 크루즈가 마이애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이티 쪽 전문 크루즈인 폴 고갱 크루즈인데요. 현재 특별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폴 고갱 크루즈사와 같은 그룹인데 프랑스 쪽 크루즈사죠. 포날 크루즈인데 현재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고 정상적으로 일정을 다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럭젤리 크루즈사라서 경로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예약이 가능하고 크루즈를 운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럭젤리 크루즈사, 리전 세븐시 크루즈사도 10월 31일까지는 모두 백신 접종을 하셔야 승선이 가능한데요. 영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9월 11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버 크루즈사의 시닉인데요. 포르투갈 크루즈가 7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은 럭젤리 크루즈사 시본입니다. 현재 그리스에서 7월 3일 출발이 있고 캐리비안 쪽에 있는 바베이도 섬에서 7월 18일 출발하는 크루즈가 하나씩 있고 백신 접종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럭젤리 크루즈사 시드림 야트클럽인데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고 6월 27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럭젤리 크루즈사 실버시 크루즈인데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6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 19일부터는 갈라파고스 크루즈도 운항을 하고요. 7월 29일에는 알라스카 크루즈도 시작을 하고 7월 30일에 유럽 크루즈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크루즈를 다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월드 리버 크루즈사도 7월부터 모든 크루즈를 순차적으로 다 운항 재개할 예정이고요. 유럽에 있는 리버 크루즈사들은 7월 8월경에 대부분 다 목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킹 크루즈인데요. 바이킹 오션 크루즈, 리버 크루즈 모두 6월경에 대부분 다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6월 15일에 버뮤다 크루즈가 있고 6월 26일부터는 아이슬란드 레이케빅에서 있는 아이슬란드 크루즈 7월 1일, 7월 14일 이렇게 다 시작할 예정이고요. 리버 크루즈도 6월 말부터 7월 이때 다 시작해서 거의 다 정상 운항을 할 것 같습니다. 바이킹은 리버 크루즈에 배가 워낙 많아서 어느 정도 다 투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7, 8월, 9월이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진 보야지 크루즈인데 원래는 9월 17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연기를 해서 10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타 크루즈인데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 거의 모든 크루즈를 정상 운항할 것 같고 백신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6월 8일 현재 각 크루즈사의 운항 재개 스케줄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크루즈가 운항을 재개하면 내년에는 무리 없이 다 정상 운항을 할 예정이니까 올해 크루즈를 못 가시더라도 내년 여행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희 예약 상황을 현재 보면 내년 크루즈 예약이 상당히 빨리 차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크루즈 프로모션과 세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면 좋은 점은 크루즈 프로모션이나 세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셔널 프로모션과 에이전시 프로모션이 있는데 내셔널 프로모션은 크루즈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약을 하시든지 똑같이 적용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고요. 에이전시 프로모션은 각 에이전시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예약하시는지에 따라서 받으실 수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이 내셔널 프로모션과 에이전시 프로모션 두 가지를 꼭 다 확인하시고 절약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세일 정리 2021년 6월 둘째 주인데요. 먼저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2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드리는데요. 등급에 따라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대 200불을 드리는 거지 모든 예약에 다 200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이드나 모션뷰와 낮은 등급에는 50불, 75불 이런 식으로 온보드 크레딧이 차등 지급이 되고 수익 같은 비싼 등급을 예약하시면 최대 200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온보드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세일 기간은 6월 16일까지고요. 해당 일정은 2021년 9월부터 내년 5월 출발 일정까지입니다. 모든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개런티 선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셀레브로티 크루즈인데요. 등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최대 3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드리고요. 해당 일정은 올해 7월부터 올 연말 12월 출발까지 해당이 되고요. 발코니 이상 선실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발코니 정도 하시면 100불에서 200불 정도 받으시고 또 스위스를 하시면 200불에서 300불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셀레브로티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스페셜티 다이닝 크레딧을 75불 드리는데 6월 30일 이달 말까지 예약하시면 모든 등급에 선실당 75불 다이닝 크레딧을 드립니다. 배타서 스페셜티 다이닝을 이용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75불 크레딧이고요. 내년 2022년 4월 4일 이전 출발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크루즈 프로모션인데요. 이 프로모션은 내셔널 프로모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모든 에이전시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내셔널 프로모션으로 올려놨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최대 45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일 기간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2022년 내년 9월 출발까지 해당이 되고요. 모든 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고요. 최대 100불 온보드 크레딧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는 온보드 크레딧은 선실당 해당이 됩니다. 1인당 드리는 건 아니고 선실당 1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시게 되고 세일 기간은 이달 말 6월 30일까지고 내년 2022년 8월 출발까지 모든 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전 크루즈인데요. 현재 최대 200불 온보드 크레딧을 6월 17일까지 예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내년 2022년 5월 출발 일정까지 해당이 되고요. 발코니 이상 예약하시면 최대 200불을 받으시는데 세일어웨이 등급 요금으로 예약을 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요. 세일어웨이 등급은 보통 BX 등급 발코니나 MX 등급, 클럽 발코니, 미니 스윗 등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세스 크루즈인데요. 온보드 크레딧 100불을 이달 말까지 예약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내년 2023년 10월 출발 일정까지 예약하시면 발코니 이상 선실에 100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얄 캐리비언의 내셔널 프로모션입니다. 최대 2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일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해당 일정은 2021년 6월부터 내년 5월 출발 일정까지 모든 점과 모든 선실 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진 보야지 크루즈인데요. 선실당 최대 1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발코니 이상 예약하시면 거의 다 선실당 1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기간은 6월 30일까지고요. 내년 2022년 5월 출발 일정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스케일 크루즈 오시아나 크루즈인데요. 최대 350불 선실당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일 기간은 6월 14일까지고 내년 2022년 3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출발하는 크루즈 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이상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있는 오마이 크루즈 에이전시 세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모션은 현재 6월 7일에서 6월 18일 미동부 시간까지 행사가 있고요. 2021년 7월 19일부터 출발하고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출발하는 모든 크루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크루즈 예약 금액에 따라서 온보드 크레딧을 선실당 받으시게 되는데요. 예약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크루즈 금액만 해당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표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 2,000불에서 2,999불 사이에 크루즈를 예약하시면 선실당 1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시고 금액에 따라서 최대 400불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대 400불까지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에이전시 프로모션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기존 예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크루즈 뉴스와 세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셔도 되고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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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